소이 A F M R 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더미헤드가 아직 오는데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예전에 사왔던 큰 곰돌이 인형을 빌렸어요 제가 오늘 이 곰돌이 인형을 우리의 귀를 마주고 마사지를 좀 해주려구요 약간 귀두귀하기가 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얘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름을 코가 저랑 비슷하게 생겨서 코봉이라고 코봉이라고 코봉이 그러면 우리 코봉이의 귀를 오늘 파주구요 약간 털을 빗어주고 머리랑 얼굴 마사지를 해주려구요 시원하겠죠? 코봉이 코봉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그럼 우선 코봉이의 귀를 마사지해 주볼게요 싱글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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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어떤가요? 소리가 잘 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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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우리 코봉이의 귀에 귀지가 많은 거 한번 볼까요? 이 솜털 귀이개로 코봉의 귀를 파볼게요. 옆으로 젖혀서... 코봉이는 몸이 큰 만큼 귀지도 큰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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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봉이도 우주주주주 귀지를 봐줘야겠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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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직접 업고 집까지 내려왔거든요. 사실 공인형이지만 크기가 많이 커서 무거워요. 그래서 업고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브러쉬로 털을 좀 빗어볼게요. 소리가 잘 날지는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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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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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한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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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이 나무판에 글씨를 좀 써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저번에 들려드렸던 종이 파우치 소리도 위쪽으로 들려드릴게요. 이 나무판에 글씨를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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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절대로 찢어지는 재질은 아니래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 나무판에 글씨를 볼게요. 굳 suk 구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코봉이와 같이 ASMR을 찍어봤는데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즐겁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직도 더미헤드가 오려면 2주는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더미헤드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ASMR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친구도 좋아해주시고 우리 코봉이도 좋아해주실 거라 믿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요. 안녕 안녕 ㅎㅎ ㅎㅎ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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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